안녕하세요. T-BEC 포장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우신 FANT라고 합니다. 저희는 커피와 차를 기계화해서 포장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드립포장기계가 있고 뒤에 삼각 T-BEC 포장기계 드립포장기계는 통상적으로 커피를 그라인딩해서 넣으면 자동으로 1분에 약 50개 정도를 생산해서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저희 회사만 만들고 있고 일본에 경쟁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제품 품질 및 여러가지 기능이 좋아서 현재 전세계로 소출하고 있고 국내 유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OEM이라고 해서 커피만 보내주시면 위탁 생산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삼각 T-BEC 포장기계는 모든 T종류를 전자절로 책량해서 초음파에 의해서 삼각 및 사각으로 포장하는 기계입니다. 기타 저희는 스틱 포장기계 그리고 자동화 포장기계 기타 모든 종류를 상하고 있는데 회사는 물레동 영등포에 있습니다. 근본 카페쇼를 통해서 이런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권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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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